안녕하세요 더스트릿 인디맨 입니다 8월 30일 일요일부터 서울과 수도권 등 지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와 싸우고 있는 우리 거리의 모습을 영상에 담았습니다 지금 물건 살려고 추진거 봐 와 불금을 보내고 있는 여의도 한강 공원의 모습입니다 한강? 물건 10달마다 많은거잖아 10달마다? 전부 다 한강으로 기워나왔어 장난 아니야 아 저기 의자 철거한거 보이시죠? 이제 문 닫고 들어갑니다 그러나 역시 아직 사람들이 많아 여기 커피점도 1층과 2층을 모두 운영하는데 지금 2층은 불이 꺼졌고 1층에서 주문 포장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녁 9시 강남역입니다 자영업자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요 밑에는 간판만 켜져 있습니다 아 싹 빠졌어 사람 간판도 다 꺼졌어 여기도 아무도 없습니다 거리에 사람이 없어 이제 강남역에 클럽 많은 블럭으로 왔어 아 여기 유명한 클럽인데 여기도 역시 문을 닫았습니다 여기 집합금지 명령이 붙어있습니다 여기 집합금지 명령이 붙어있습니다 지금 시간 9시 반입니다 사람이 바글바글 많아야 되는데 평소 때 같으면 지금 거의 아무도 없어 정맙합니다 유명한 헌킹포차도 문을 닫았고 유명한 헌킹포차도 문을 닫았고 진짜 답답합니다 많은 자영업자분들 힘들걸로 생각이 됩니다 강남역이 이정도면은 여기는 지금 철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10시가 거의 다 됐는데 지금 10시가 거의 다 됐는데 이쪽 뒷골목쪽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돌아다니긴 한데 가물은 닫았어 고깃집까지 보고 가겠습니다 다 정리하는 분위기 다른 장소로 움직겠습니다 오늘 강남역 12번 출구에서 출발해서 한바퀴 돌아서 강남역 9번 출구로 왔는데요 오늘 토요일 밤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답답하고 암울한 강남역 모습이었습니다 빨리 코로나가 끝내서 옛날에 신나고 활기차고 불타는 강남역 모습을 되찾았으면 합니다 지금 논현동으로 왔는데 이 논현동도 요 뒤에 여기 논현동에서 가장 유명한 포차 여기도 문 닫았어 지금 밤 10시야 논현동은 제 뒤로 보이는 지금 이 상태가 답니다 다 문 닫았습니다 그냥 시꺼웁니다 앞에도 사람 없고 되게 유명한 포차라든지 와인집 뭐 이런 거 한 거 없이 다 문 닫았습니다 여기는 아까 강남역보다 더 심각한 것 같습니다 지금 밤 10시 약간 넘었는데요 싹 문 닫았습니다 제가 자주 가던 그런 포차나 습집도 다 문 닫고 한 가지 특징은 배달 오토바이 진짜 많이 다녀 정말 다 배달시켜 먹는다는 게 진짜 실감이 납니다 한 번 걷는 동안 벌써 10대째 지나가는 것 같아요 뒤쪽도 사람이 없어요 최근에 가장 뜬다고 알려진 압구정 로데오 거리로 또 왔습니다 여기 거리 상황을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가부나 마나 일 것 같아 그냥 썰렁해 다 문 닫았어 와 심하다 지금 시간 10시 반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여기 원래 12시부터 사람들 새벽 때 막 오는 거 아시죠 근데 지금 아무도 없습니다 와 빨리 코로나가 끝나서 활기찬 거리를 되찾았으면 합니다 그냥 까매 와 이 동네는 그냥 까맣습니다 강남역 논현동보다 더합니다 엊그저께 제가 한 번 왔었는데 새벽 3,4시까지 사람이 바글바글 했거든요 와 무섭다 무서워 아 여기 내가 자주 가던 바인데 문 닫았네 아이고 그 옆에도 역시 다 문 닫았어요 아 이 거리가 헌팅의 성지인데 여기도 역시 다 문을 닫고 어둑어둑합니다 아 젊은 애들 어디 가서 오느냐 이제 여기 유명한데 건너편 건너편 여기도 유명한데 좀 다녔습니다 이 길이 원래 주말이면은 발 뒤들 틈도 없이 사람이 많거든요 그리고 가게마다 줄을 쫙쫙 서있고 근데 조용합니다 악구정동 로데오 거리가 제가 알아요 악구정동 로데오 거리가 제가 알아요 이제 들어갑니다 촬영 마치고 들어갑니다 정말 코로나가 빨리 끝나서 모든 거리가 모든 스트리트가 활기를 되찾고 불토해 다시 불타는 그런 거리를 되찾길 바랍니다 촬영 마치고 촬영 마치고